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. 시험 보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지금 시간이, 핸드폰 보여드릴게요. 7시 48분이거든요. 제가 일단 어쨌거나 3월달 시험 관련해서 총평 쭉 정리해서 일단 말씀드릴 건데, 매년 일단 비슷한 얘기를 드리지만 3월달 시험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자 특히나 이제 이번 시험은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로서의 의미가 살짝 좀 떨어지니까 자 여러분 그래도 일단 겨울부터 시작해서 공부 열심히 했으니 아 내가 요정도 일단 느낌을 가지고 아 내가 이제 요정도를 일단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? 자 그런 느낌이면 일단 충분할 것 같아요. 자 우리 시작 한번 해봅시다. 수고 많이 하셨고 자 오늘은 제가 일단 이거 총평 끝나고 나서 제가 해설강의 찍기 시작할 건데 많은 문제를 찍지는 않을 거라서 자 뭐 부담없이 뭐 기다리지 마세요. 그냥 쉬세요. 오늘 뭐 치킨 먹고 뭐 이제 뭐 아무튼 알아서 알았을 때 유일을 즐기고 자 오늘 하루 정도 일단 쉬어도 괜찮으니까 자 어쨌거나 모든 시험은 실전에서 보고 나면 지구력의 문제를 좀 있을 거야. 자 오늘 이제 시험 본 친구들은 아마 국어시험 끝나고 그 다음 수학시험 보고 나면 완전 진입 빠지거든요. 근데 이거 한 가지 좀 기억을 하자. 수학시험이 100분이지. 집에서 100분 동안 수학 공부하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힘들어 하진 않아. 아 물론 좀 짜증이 나죠.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 100분 동안 거의 풀 집중을 하니까 아 이게 뭔가 진이 확 빠지고 밥맛도 좀 떨어지고 그러거든. 자 그래서 어쨌거나 자 이런 경험이 굉장히 일단 중요하니까 자 집중하는 습관 항상 들여주시고 자 우리 처음 일단 시작 한번 해봅시다. 자 먼저 3월달 학력평가는 자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평가 자체가 살짝 무의미한 시험인데 자 일단 첫 번째 작년 수능 시험에 나왔던 소재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서 약간 그냥 이런 걸 테스트하고 싶었던 것 같아. 뭐 이제 3월달 시험을 누가 출제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작년 수능 시험에 나왔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비슷하게 일단 낸 걸 보면 그래도 일단 예의상 우리가 일단 수능 시험을 준비하니까 작년에 봤던 시험제에 나왔던 그 소재들은 그래도 일단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일단 이렇게 출제를 하신 것 같고 자 그냥 점검용이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겠죠. 자 여기 적어놓은 거 일단 봅시다. 자 기초 문제를 열심히 학습했다면 굉장히 익숙한 시험제야. 자 근데 이걸 일단 한번 경험하고 내가 이게 어떤 소재인지 핵심 키워드를 다 알고 가는 상태에서 사실 문제를 푸는 거는 마지막 단계 계산밖에 없기 때문에 자 뭔가 시험을 잘 봤다고 해가지고 실력까지 좋은지는 판단이 안 돼요. 그냥 성실도를 그냥 테스트하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느낌도 들거든. 내신 시험 같았어. 그러니까 너네 보면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부교제도 있을 거고 뭐 수능특강도 있을 거고 학교 교과서도 있을 거고 등등 뭐 프린트도 있을 건데 자 어쨌거나 나는 이걸 한정해서 시험을 내겠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느낌이야. 자 그냥 베이스가 작년 수능 시험지라서 자 그냥 그 시험지를 일단 열심히 공부했으면 핵심 소재를 달고 있으니까 그냥 쓱쓱쓱 잘 풀어냈을 건데 자 이게 잘 보세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원래 일단 모든 집단은 잘하는 집단 못하는 집단 그래서 정규모 프로그램 단위잖아. 시험을 좀 이제 깔끔하게 잘 못 봤다면 아 좀 안타깝지만 불성실하고 게으른 학생이다. 라고 일단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달과 9월달과 수능 시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시험 결과 잘 봤다고 해가지고 막 또 파워숄더 돼가지고 이러고 있을 것도 아니고 못 봤다고 위축될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. 자 내가 항상 그러잖아. 뭐 저는 이제 이거 제가 인터넷 강의 시작하고 나서 3월달 시험 관련해서 그 이전에 막 뭐 이제 캐스트를 찍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 3월달 대비해서 모의고사를 일단 뭐 배포 그런 적이 없어요. 이유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. 뭐 예전에 일단 뭐 예전부터 이제 약간 얼반 레전드 같은 거 있잖아. 뭐 3월달 시험 성적이 수능 시험까지 간다.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아무 상관 없기 때문에 자 그냥 오늘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오늘 뭐 그렇다고 문제가 나빴냐. 문제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기출변형이 일단 심해.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내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식의 문제를 저희가 킬링캠프에 발간했으면 아 진짜 전국 팔도에서 이걸 다 먹겠죠.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 그냥 뭐 그랬다 정도 일단 보시면 되고 자 시험을 일단 봤을 거니까 난이도에 대한 평가 좀 가볍게 좀 해드릴게요. 자 먼저 공통시험지가 1번부터 22번까지 있었고 난이도는 최하예요.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. 내가 시험지를 일단 정확하게 아직 일단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1번부터 8번까지 쉬었고 자 9번에서 로그 계산 헷갈린 친구도 있었을 거야. 내 기억을 좀 더듬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. 9번 문제가 자 로그에 밑변환을 해야 돼. 근데 사실 너네 이것도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든. 작년 수능에 9번 문제가 있어. 로그 값 관련해서 내분점을 물었는데 로그 값 계산도 못하는데 문제는 내분점을 몰라서 그러니까 다들 이게 자랑인 줄 알아. 아 이제 내분점 잘 몰라 시험장에서 유도했다. 그럼 거의 이제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 모르니까 내가 시험장에서 유도해서 풀었다. 이거는 일단 비슷하니까 어쨌거나 기출문제는 비슷했다는 거. 뭐 10번 11번 쭉 가서 별 문제 없다가 자 그 다음 이제 13번 가서 자 도형 문제가 있었는데 이 도형 관련해서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. 자 근데 그림이 약간 조잡하고 이게 약간 핵심을 좀 못 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.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는 명확하게 했는데 자 그냥 한 가지 일단 도형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단 물으면서 뭐 연립하고 방정시 풀고 등등 해서 그냥 어디선가 많이 해봤던 느낌이야. 자 근데 너네 잘 생각해야 돼. 이 삼각함수 도형 활용 관련해서도 뭔가 이 소재 자체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더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번 시험은 쉬웠으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당연히 일단 모르죠.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차피 이 삼각함수 도형 활용 관련해서는 뭐 이제 또 두 가지죠.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난이도까지는 다 깔끔하게 그래도 일단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. 자 그리고 이제 본 문제로 일단 갑시다. 14번 문제 장렬수능하고 거의 똑같아요. 자 이거 이제 뭐 소재를 일단 말씀드리면 자 실근 개수의 변화 경계지 자 이건 뭐 미적분이라고 얘기하기도 살짝 좀 애매한데 어쨌거나 세 가지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야. 자 첫 번째로 극점이라는 게 있고요. 자 그 다음에 불연속점이 있고요. 자 이 문제랑 상관은 없지만 점근선도 있지. 자 얘네들이 특수한 일단 경계인데 x가 0보다 클 때 지금 내 등호가 어디부터인지 기억이 나진 않으나 자 어쨌거나 그 경우에 어쨌거나 이 상태에서 분명히 일단은 자 이 경계가 나올 거니 자 이참수 그래프 왔다 갔다 옮기면서 케이스 나누면 자 크게 일단 무리였고 작년 수능 시험 문제보다 훨씬 쉽죠. 자 그냥 이제 이런 것 같아. 뭐 이제 내가 출제하신 분들 뭐 누군지도 일단 모르기 때문에 자 정리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작년 수능 시험지랑 거의 형태를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꽤나 많이 한 흔적들이 일단 보여. 자 그리고 15번은 뭐 이제 기대했던 그냥 수열 문제인데 자 그냥 뭐 하면 될까? 역추적하면 되겠죠. 자 근데 이 문제는 역추적하는 식조차 쓸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한 식이라서 자 A5에서 출발해서 A4, A3, A2, A1까지 해서 그 모든 값을 다 곱하면 된다. 뭐 값을 보다 보면 5가 계속 반복되니까 5의 배수라는 것도 추적했을 건데 뭐 선지들이 다 5의 배수니까 뭐 그건 이제 큰 의미가 없었고 근데 이 15번은 이 번호 때문에 약간 겉보기 등급이 있거든. 시험장 가서 풀기 직전까지는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작년 수능 시험지로 보면 그 15번 수열 문제가 굉장히 쉬웠죠. 근데 그것도 풀고 나니까 쉬운 거지. 일단 15번이면 살짝 쫄고 가지만 항상 기본적인 마인드. 그래봤자 고등학생들 풀으라고 준 문제고 그래봤자 중졸들 또는 고졸들 일단 풀으라고 일단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머리가 무조건 제법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. 자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시고 자 그 다음 이어서 주관식도 별 의미가 없다가 아 의미가 없다기 보다는 자 뭐 20번까지 일단 잘 하셨을 거고 자 21번은 그 예전에 평가한 시험에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평행이동시키고 나서 자 삼각형 넓이 뭐 네 이렇게 생겼나 기억도 안 내요. 얘 구하라는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동시에 등장하면 당연히 역함수 관계에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둘 다 플러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되었으니 자 기준선조차도 자 Y는 X 플러스 2로 옮겨지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등장하고 자 수업 잘 듣는 친구들 다 기억할 거야.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특징은 특수각인 45도니까 직각 이등변 당연히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비율로서는 1대 1대 루트라는 거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. 자 그리고 좌표 입장에서는 좌표합이 일정하다는 것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특징이죠. 뭐 당연한 거 아니야?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되니까 X랑 Y 더하면 K라는 값으로 일정할 수밖에 없다.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취가 결국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자 그리고 마지막 22번은 좀 기대를 했으나 아 이것도 일단은 작년 수능에 나왔던 21번하고 소재가 거의 유사한데 자 생각할 거 T부터 T 플러스 2까지야 자 이거는 작년 수능이 처음 난 게 아니고 그냥 십몇 년 전부터 교육청시하면서 계속 쓰던 소재가 되고 자 결국 F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G의 T라는 그래프를 그냥 자 동시에 좌표 평면에 겹쳐서 일단 그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일단 풀었던 기억만 좀 해보면 함수가 이렇게 일단 돼 있고 내 기억이 맞다고 치자 모르겠어 자 마이너스 1이고 일단 나를 해설해야 되니까 1이 되고 얘가 0이야 자 근데 뭔가 그래도 일단 간격 자체가 2라는 거에 집중하면 좀 특이한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자 어차피 극소랑 함수값이 같은 점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 다음 좌표를 예상 집어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내 기억이 맞는지는 일단 잘 모르겠어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10이거든요 근데 귀신같이 얘가 마이너스 1, 자 얘는 10이 되니까 접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뭐 x축 이 정도 일단 있다고 치고 이렇게 일단 갔을 때 결국 y 좌표 같아진 이 지점이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자 그러면 얘네들의 간격이 이미 2가 되니까 이걸 통해서 지혜 그래프 그냥 바로바로 그려낼 수 있고 여기서 첨점 나오게 되고 자 그리고 간격이 2라는 것이 일단 주인공이니까 자 이 정도 간격 2 맞춰주고요 또다시 일단 이렇게 일단 나올 거니 첨점 구하자는 거니까 보자마자 얘는 그냥 마이너스 3이고 자 얘를 구하는 게 관건인데 자 제가 아마 해설할 때는 이렇게 할 것 같아 얘가 지금 베타라고 일단 두면 이 간격이 지금 2가 되니까 얘가 베타 플러스 2가 되거든 함수 값이 같다를 푸는데 자 함수 그냥 쓸 게 아니고 어차피 자 얘는 y축의 방위로 왔다갔다 평행이동 시켜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자 그냥 이 함수를 적당히 평행이동 시켜서 x의 세제곱 빼기 3의 x랑 이 함수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고 자 좀 센스가 있었던 친구는 근과 계수 관계도 잘 있었을 거야 자 이게 뭐냐 3 곱하기 변곡점의 x좌표는 제가 최초로 도입해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거나 이렇게 선 그었을 때 얘가 베타가 되고 얘가 베타 플러스 2가 되고 자 변곡점의 x좌표 0이죠 모든 실근의 합이 0이니까 자 이 좌표를 또다시 자 얘는 다 더해서 0이니까 마이너스 2의 베타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일단 두고 가면 다 더해서 어차피 일단 0이고 근과 계수 관계에서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걸로 베타 관련된 관계식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어쩌나 계산하셔야 되고 아 말이 길었어 나도 일단 해설해야 돼서 일단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자 어쨌거나 일단 어렵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14번 15번 21번 20번 풀면서 막힌 친구들은 기존에 나왔던 기추문제의 유형 뉴런 스타일을 일단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거니까 자 그 관련된 훈련이 일단 당연히 필요하고 난이도는 너무 쉬웠기 때문에 제가 자 뭐 유달리 일단 드릴 말씀이 없었어 자 공통시험이 이랬어요 그래서 아마 일단 쉽게 쉽게 일단 풀었을 건데 어 이제 선택과목 일단 세 가지가 있잖아 자 우리 일단 확률통계 먼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확률통계 친구들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확률통계만큼 점수를 그냥 쉽게 딸 수 있는 과목이 없으니까 재발하고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이 마음도 이해를 해 그러니까 수학이 일단 이제 어쨌거나 공통과목이 수학 1도 있고 수학 2도 있고 그 다음에 확률통계 하는데 수학 1과 수학 2가 더 중요하고 아무리 시험지 번호 배치가 일단 앞부분이니까 얘부터 일단 풀었다는 생각하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확률통계가 더 점수 따기 쉬우니까 얘를 먼저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 수학 1과 수학 2를 다지는 게 일단 더 빠를 것 같아 자 먼저 난이도 일단 봅시다 자 난이도 중상이라고 썼는데 얘가 아주 정상적인 난이도에요 잘 생각하자 오늘 일단 시험을 보면서 자 28번과 자 29번과 30번을 풀면서 뭔가 개념 컨셉이 흔들리거나 어 내가 지금 뭐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면 정확하게 내용 자체를 모르는 거야 자 근데 어차피 이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나중에 확률을 하게 되고 그 두 단어를 바탕으로 통계를 하기 때문에 자 결국 경우의 수를 잘 못하면 나머지를 아예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번 시험은 출제가 매우 잘 됐어요 자 근데 이 얘기 잘 기억하세요 작년 수능 시험 난이도 기준으로 준비하면 큰일 나요 완전 큰일 나 내가 이제 해설하면서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 작년 수능 시험에 나왔던 작년 수능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확률통계 시험지는 수능 30X년 뭐 이제 뭐 그 정도 됐나 뭐 이제 거의 한 30년 됐다고 치자 역사 중에서 가장 쉬웠던 시험지야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이만큼 쉽기도 일단 쉽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률통계에 시험 친 친구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공통에서 헉해서 일단 뭐 틀렸느니 뭐 잘 못했느니 뭐 이제 아깝게 틀린 아깝게 틀린 문제조차 없었어 그럼 이제 항상 스탠드가 그런 식으로 낮아지거든 작년 수능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면 사실상 또 분명히 생각할 거야 아 뭐 비슷하게 나왔죠 그거 네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 자 그래서 어쨌거나 맥스를 일단 대비를 하셔야 되고 자 오늘 시험에 나왔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대비를 해야지만이 자 나중 가서 일단은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다 그리고 확률통계의 일단 최대 맹점은 내용이 어렵지 않으나 29번과 30번은 자 문제가 실제 어렵지도 않았어 29번과 30번은 주관식이라서 분명히 정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거에 관한 대비도 해야 되니까 확률과 통계는 무조건 주관식으로 대비하는 그 습관도 좀 드셔야 되지 자 기억 좀 잘해주시고 자 문제를 뭐 각각 살펴보면 28번 거의 퍼펙트예요 전체에서 안 되는 거 서로서가 되는 거 빼서 푸는 게 맞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풀었어 자 그 다음에 29번도 전형적으로 중복조합 섞어서 일단 나오는 거고 자 이 스타일은 뉴런과 드릴에서 수도 없이 했어요 잘 풀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30번은 그냥 정직한 문제지 정직하다는 게 뭐냐 함수 개수 관련해서 뭐 대단히 일단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기 때문에 케이스 잡아서 기준 잡아서 케이스블리 쭉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계산 쭉 해나가시면 되니까 정확도가 높은 친구들 풀었을 거다 자 근데 너는 이 생각도 하셔야 돼 확률통계는 저조차도 타이머택이 있으면 풀기가 힘들어 막 이제 땀이 나고 난리가 나잖아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일단 전략이야 확률통계를 열심히 공부하고 확률통계를 먼저 푸는 것도 좋아 그럼 나는 이럴 거 같아 일단 1번부터 그래도 10번까지 우리 잘 풀 수 있죠 항상 일단 시험 볼 때 기본 태도는 내가 100점에서 점수를 까나가는 게 아니고 0점에서 점수를 따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나는 순서 이렇게 일단 잡을 거 같아 1번부터 일단 10번까지는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자 먼저 일단 점수 어느 정도 따고 일단 주발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6번부터 그래도 자 뭐 이제 20번 21번 22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자 19번까지는 그래도 일단 완벽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얘 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단 확률통계를 넘어가세요 자 확통에서도 주의할 거 28과 29랑 30 중에 분명히 한 문제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자 너무 여기서 일단 스트레스 받지 말고 특히나 요즘 시험제의 선택은 28, 29, 30 중에 난이도 순서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28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면 그냥 살짝 넘어가서 나머지 일단 푸니까 못해도 적어도 앳리스트 3개 중에서 2개 정도는 해결을 해야지 마니 그래서 나머지 일단 푸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되겠죠 항상 0점에서 100점까지 쌓아 나간다고 일단 생각하셔야 되고 확률통계만큼 명쾌한 게 없잖아 그대로 일단 진행하면 되니까 관심을 좀 가지자는 거야 자 근데 뭐 매년 일단 학생들 그래요 뭐 학생들 탓할 것도 아닌 게 이게 선택과목 체제 되면서 약간 좀 이제 붕괴가 일단 생겼지 근데 이건 뭐 여러분 탓은 아니지만 자 작년 수능 시험제 난이도랑은 상관없이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통통이들은 공통과목에서 승부를 보는 게 맞을까 아니면 확률통계 승부를 볼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어디서 뭘 승부를 봐 둘 다 다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자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니 자 어쨌거나 자 너무 일단 15번 20번 이런 거 일단 집중할 필요가 일단 아직은 없다는 거야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단 점수를 따나간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분명히 일단 이제 공부를 겨울동안 확률통계 열심히 안 했을 거고 오늘 시험 보면서 다 틀린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건데 괜찮습니다 본 시험이 아니야 자 어쨌거나 다음부터 잘하면 되니까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이어서 자 이제 나머지 일단 선택과목 두 개를 일단 넘어갈게요 자 뭐 매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3월달 시험에 미적분과 기아는 평가라고 할 게 없어요 범위가 너무 좁아서 난이도를 평가하거나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없고 출제하시는 분들 일단 쉽지 않을 거야 자 두 과목 나눠서 일단 봅시다 자 일단 미적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기아가 있어 그래도 3월달 시험 범위에서 기아는 2차 곡선이 들어가니까 근데 접선은 또 안 들어가지 그냥 포물선 하나 타원 하나 상곡선 하나 그냥 28, 29, 30 내면 되니까 뭐 그래도 일단 할 수 있는데 2차 곡선만 가지고 우리가 기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크게 일단 의미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실전에서 수능 시험에서는 28, 29, 30 중에 무조건 하는 2차 곡선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해석 기아의 관점 잘 좀 챙겨주시길 바란다 자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미적이 문제야 미적은 약간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에스컬레이트가 확실하잖아 근데 초반에 수혈의 극한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상 핵심은 급수거든 급수까지도 못 갔어 자 그냥 수혈의 극한으로만 이렇게 일단 출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끔찍한 혼종들이 일단 나온 것 뿐인데 자 28번 어렵지 않았으나 분명 29번을 못 풀었을 건데 29번은 뭐 이제 발간된 지 크게 일단 오래되진 않았으나 드릴 5가 있어요 드릴 5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 거의 완전히 똑같거든 자 그거 풀 때도 제가 거리공식 써서 일단 한번 풀어드렸고 탄젠트 배각공식 써서 일단 풀어드렸으니 자 어쨌거나 수혈의 극한도 항상 뒤통수 출 수 있다는 마인드로 다 꼼꼼히 준비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뭐 30번은 작년 수능에 나왔던 22번 그냥 카피예요 크게 일단 이제 뭐 이제 의미가 의미라기보다는 크게 일단 신경 쓸 게 없으니까 그냥 그려하려니 하자 자 그럼 오늘 시험만 놓고 보면 선택은 확률통계 친구들은 선택 시험치까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자 그 외에 미적이나 기아 선택한 친구들은 일단 선택과목은 지금은 의미가 없으니까 오히려 6월달 시험 가서 본 게임이 등장할 거니 6월달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 정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럼 뭐 매년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원래 겁을 주는 캐릭터가 아니야 근데 뭐 항상 그러잖아 3월달 시험 그냥 보세요 나 뭐 3월달과 유난했던 적도 없고 6월달도 마찬가지 9월달도 마찬가지인데 자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을 좀 말씀 드릴게요 자 일단 3월달 시험 끝났어 그리고 일단 지금 오늘 비가 살짝 좀 내리거든 뭐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일단 있는데 그런 상관없이 4월달 되면 좀 날씨가 좋으면서 보통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가 4월이야 자 뭐 중간고사 이슈도 있을 거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괜히 졸리고 밥만 계속 많이 먹게 되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반복하는데 4월을 잘 버티는 게 수험생활을 잘하는 방법이고 어쨌거나 자 극복을 하셔야 돼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차라리 완벽하게 그 스트레스를 그냥 단시간에 풀어내고 그 다음 넘어가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어서 일단 5월달 있죠 자 4월달 5월달은 어쨌거나 모든 에너지를 6월달 시험과 그리고 고3들은 자 내신 시험에 집중을 당연히 따셔야 되고 6월달 시험은 어쨌거나 깔끔하게 잘 봐야 되는데 자 6월달 시험도 뭐 난이도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킬링캠프 6월달 대비 제작하고 있는데 난이도는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 자 근데 그거랑 상관이 없어 어차피 6월달 시험과 9월달 시험은 전혀 상관이 없는 독립시행이다 자 작년만 봐도 6월달과 9월달 딴판이고 9월에 살짝 기분 좋게 만들었다 수능가니까 그냥 폭탄던이죠 자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시험 자체로서 의미가 있으니까 6월달과 9월달 깔끔하게 준비하시고 오히려 얘네들과 다른 결로 수능시험을 준비를 해야 돼 자 고생하기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지금쯤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 개념 공부는 끝이 났을 거고 아 공부를 그래도 그나마 일단 꼼꼼히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일단 하지 않았을까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일단 단계별로 일단 봅시다 자 뉴런 관련해서 제가 거의 모든 소재를 다 버무려서 이렇게 일단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강의가 없을 거고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수업 때 정리해주는 만큼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그게 익숙해지면 시험장 가서 자 사고 체계 빨라지면서 빨리빨리 일단 풀어낼 수 있으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그리고 나서 우리 드릴 있지 자 우리 드릴만 보더라도 1부터 5까지 일단 나와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리는데 자 비교 한번 해보자 자 그 다음 이제 킬캠 있죠 자 킬캠은 매년 제가 발간하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근데 어차피 일단 이 킬캠을 제가 활용해서 드릴을 또다시 일단 제작하는데 드릴로 만들면 쉽다 그러거든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집에서 세워라 내어라 시간 제한 없이 일단 푸는 거랑 타임어택을 느끼는 건 완전히 일단 다르기 때문에 자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하자 드릴을 풀면서도 근데 뭐 요즘 시험도 마찬가지야 번호 때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이제 십 몇 번이라 해서 어려운지 쉬운지 모르니까 자 어쨌거나 드릴 풀 때도 모의고사 푸는 것처럼 좀 시간을 정해놓고 자 내가 무조건 이 문제는 그래도 맥시멍 5분이나 7분 안에 풀어야 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단 접근하는 게 좋으니 어쨌든 시간 관리 좀 잘하시고 자 학습에만 여러분들은 정진하면 되니까 어쨌거나 저는 여러분의 일수 준비를 다 해놓고 또 하고 있으니 자 공부 열심히 하고 자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뭐 걱정할 건 없어 그 지금 이걸 보는 것도 이거 왜 보고 있어 그냥 쉬세요 괜찮아 자 오늘 정도일 땐 괜찮으니까 하루 그냥 쉬고 가고 자 내일부터 또다시 일단 제정고에서 달리는 게 일단 맞지 않아 자 요정도 일단 말씀드릴 거고 자 열심히 앞으로 일단 하고 저는 언제 다시 보게 될까 6월달에 보겠죠 지금 언제야 3월 지금 말이지 나 뭐하고 있냐고 저 이제 시발점 이제 대수 찍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 이제 킬캠 이제 만들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저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는 무조건 결과가 좋을 거야 어쨌거나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항상 공부를 할 때 매일 잘 될이란 법이 없어요 저도 매일 촬영을 하는데 매일 잘 되는 날은 아니거든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어 근데 그 안 되는 날 저도 약간 이제 포기를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안 되면 이제 똑같은 걸 계속 하는데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알아 자 근데 이제 차라리 나도 일단 그래도 좀 배운 거는 안 되면 그냥 버리고 가거든요 그 다음 날은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약간 장면 전환도 잘 하셔야 되고 본인이 딱 하고 있는 그 스트레스도 일단 관리 잘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어쨌거나 일단 잘 하리라고 일단 믿고 자 공부 열심히 계속 하시면서 좋은 결과도 있을 거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자신감 가져야 돼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우리 항상 머리 제법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그래도 열심히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 자 올해 뭐 여러 가지로 일단 이제 의대 정원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는데 자 그럼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꿈을 위해서 항상 일단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경험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자 그 정도 다 말씀드릴 거고 자 시험부나 수고 많이 하셨고 자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드릴게요 자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